우리는 시험지 갖고 오세요. 했어요. 맞아, 시험지만. 예, 16입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그 이야기를 방티로 찍어서 했어요. 네, 전체 내용 요약입니다. 네. 그래서 준비되면 해주세요. 네. The sky is blue. 네, 잘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파랗다라는 표현은 뭐? The sky is blue. The sky is blue. 오케이, 그래서 이제 다 듣고 싶어요. What color is the sky? What color? The sky가 무슨 뜻이길래? 하늘은 무슨 색깔이니? 그렇죠. The sky, 앞만 길어봤자? It. It이죠. What color is the sky? 라고 물었을 때는 The sky를 쓸 필요 없이 뭐라고 대답해도 됩니까? It is blue. It is blue. 하늘이 파랗다는 얘기는 Day란 말이에요? 아니면 Night란 말이에요? Day란 말이에요. The sky is blue. 오케이, 그래서 색깔 묻고 답하기 What color is the sky? What color is the sky?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The sky is blue. The sky is blue. 그러면 여기서 이번엔 다시 The sky is blue. 자, 그럼 더 스카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어봤나요? The sky is blue. The sky is blue. OK. 그래서 뭐가 파랗니? 하겠더니 하늘이 파랗잖아. What is blue? The sky is blue. What color is the sky? The sky is blue. 여러가지를 묻고 한 문장 가지고 여러가지 질문을 할 수 있죠. The sky is blue. 하늘이 파랗다는 얘기는 낮이라는 얘기니까 하늘에 뭐가 있겠네요. 하나가 있대요. 여러개가 있대요. They are clouds in the sky. In the sky. The sky의 뜻은 뭐고? 그 하늘. 하늘이라는 뜻이고. The sky는 여섯가지 질문 중에? What? OK. 그런데 In the sky는 여섯가지 질문 중에? 어디가 영어로 모였더라? Where? Where? 김지환. 어디가 영어로 모였어? 어디? OK. 형아한테 배워. 어디가 뭐래요? Where? Where? 알습니까? 네. OK. OK. 자, 그래서 이거 1번 있고 2번 있는데 둘 중에 무슨 뜻이다? 두 번째 뜻이요? 두 번째 뜻이 뭐길래? 두 번째 뜻이 뭐길래? 아무 뜻도 없지만 뒤에 비종사가 와야 되는데 그 비종사가 있다라는 뜻이 누가? 그름들이 다? 있습니다. OK. 이 녀석이 있다고 얘기하는거지? 이 녀석이 있다고 얘기하는거 아니죠? 네. 한번 길어봤자? A. 데이죠. 데이랑 같이 쓰는 비 동사는? R. OK. 비 동사 두가지 뜻? 이다, 있다. 이다, 있다. 중에서 여기서는? 있다. 그러면 이 문장을 가지고 좀 놀아보겠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있니? 라고 묻고 싶었다면? Are there clouds in the sky? Are there clouds in the sky? 하면 되겠죠. 하늘에 만약에 구름이 한 점 없다면? 아, 그러면 이렇게 대답했는데 없어요, 구름이? 구름이 하나도 없다면? 하늘에는 구름들이 The sky is closed. Are there clouds in the sky? There aren't. 줄이면 aren't죠. There aren't. aren't는 이렇게 쓰면 되죠. Are not 줄였으면 뭐가 된다? There aren't clouds in the sky. 하면 없다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네. OK. 그 다음에 다음 표현을 하고 The field is yellow. The field is yellow.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color is yellow? What color is yellow? What color is yellow? What is yellow? 무슨 색깔이 노란색깔입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What is yellow? What is yellow? 의 뜻은? 뭐.. 무엇이 노란색이니? 뭐가 노랗니? The field is yellow. What is yellow? The field is yellow. The field is yellow. 무슨 색깔이냐? What is yellow? 노란색이야. 들판이 노란색깔이란 얘기는 어떤 계절이란 말이에요? 가을이요. 가을이 영어로 뭐였더라? Adam. OK. 그래서 여기다가 가을에는 이란 말을 넣고 싶어. 들판은 가을에는 놀았습니다. 가을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뭐? OK. 앉아 앉아. 그렇죠. 그러면 가을에는 하고 싶으면? In the 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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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대신 좀 더 짧고 간단한 것도 있는데? In the autumn. In the autumn. OK. 그래서 들판은 가을에 노란색입니다. 하고 싶다면? The field is yellow in the autumn. 됐습니까? OK. 그러면 들판이 왜 노란색인거죠? 도대체? Side races. OK. 벼가 익어서 노랗게 익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재빈이 언제 쌓은 벼가 있는지 모르던지 인지는 알죠? 알죠 알죠. 추수할 때. 그렇죠. 봄에 추수하죠? 그래요? 봄에 추수하죠? 아니요. 그러면? 가을에 추수하죠. 가을에 추수하죠. 봄에는? 씨를 심죠. 씨를 심죠. 씨를 줘요. There is a lot of rice in the sky. There is a lot of rice in the field. There is a lot of rice in the field. OK.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뭐하고 똑같아? 뭐하고 똑같아? 뭐하고 똑같아? 베니랑 머치. 베니와 같고요. 머치와 같고요. 머치와 같고요. 머치. 머치. 여기에는 이 문장에서는 얘 대신에 뭐 써도 돼? 머치. 머치. 머니는 왜 안 돼? 머니의 뜻은 셀 수 있는 것의 갯수인데 머치는 셀 수 없는 것의 양이. 양이 뭐 어떻단 얘기야? 양이 많은 때 쓰는 것. 갯수가 많은. 양이 한답. 난 문설만 타이어드라 한대요? 일단 단어에서 하나 단어 두 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문장에서는 두 개 틀렸고요 그리고 나는 목마르다 라고 하고 싶을 때 뭐라고 해야 되는지 알아서 오세요 김지현씨 그 다음에 얘랑 똑같은 거 그냥 완전 똑같은 거 얼라러브하고 완전 똑같은 거 그래서 얼라러브하고 라츠오브하고 똑같은 얘기는 라츠오브도 상황에 따라서 뭐가 될 수 있고 맨이랑 머치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라이스는 셀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누가 많은 쌀이 다 있다 대열가 있어요? 얼라러브 라이스가 있어요? 얼라러브 라이스는 셀 수 없는 녀석이니까 암만 길어봤자 그래서 잇 잇이랑 어울리는 비기동사 잇 잇 잇 잘했어 오케이 그러면 들판에 많은 쌀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다면 Is there a lot of rice in the field? 만약에 쌀이 없으면 There is not a lot of rice 잘못 나왔네요 잘못 나왔네요 In the field? There is not 줄였으면 뭐가 돼요? Isn't There isn't a lot of rice in the field 하면 되겠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했어 The forest is yet green 오케이 그래서 숲의 색깔 묻고 답하기 숲의 색깔은 누구예요? 숲의 색깔 묻고 답하기 숲의 색깔 묻고 답하기 숲의 색깔 묻고 답하기 숲의 색깔 묻고 답하기 숲의 색깔 묻는 질문이니까 뭐지? 숲의 색깔이 궁금하면 무슨 색이니? 숲은 무슨 색이니? 하면 될 것 같은데 What color is the forest? 라고 물어봤더니 The forest is green 이번에는 무엇의 색깔이 초록색인지 묻고 답하기 What is green? 했더니 The forest is green The forest is green 일단 문장에서 김지한 뭐고 쳤어요? 네 뭐고 쳤어요? 뭐고 쳤어요? 뭐고 쳤어요? 슬리피 아 슬리피고 좋았어요? tired 단어에서는 뭐고 좋았습니까? tired thir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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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는 뭐 파닉스는 재미로 배웠어? 아니요 어? 목마르네 소리가 뭐야? 응? ther ther thir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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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얘는 뭐, 뭐 중에 뭐 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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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s ther orth ther ther θers ther давайте ther ther I 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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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는 뭐 중에 이 짧아 중에서 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는 third 여기까지 소리는 st st 합쳐서 thirsty thirsty 뜻은 무슨 씨 나는 목마르다 I'm thirsty 했더니 옆에 있던 애가 나도 목말라 I'm thirsty I'm thirsty I'm thirsty 단디 공부 좀 해오세요 단디 공부 제대로 단디 단디 좀 해라 사투리 아이가 경상도 아이가 배워야지 그래서 단어에서 두 개 틀렸었는데 이제 하나는 맞았고 하나는 틀렸으니까 틀리면 하나 남았는데요 다시 재빈이 대의 There are trees and animals in the forest There are trees and animals in the forest There are trees and animals in the forest 오케이 누가 누가 나물들과 동물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것이 있는 거야 그것들이 있는 거야 그것들이 있는 거야 그것들을 영어로 하면 뭐야 대의요 지금 이 문장에서 뭐를 안 만기러 왔자 했더니 뭐가 된단 얘기야 Trees and animals를 안 만기러 왔자 하면 대의가 돼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숲에 나무와 동물들이 없으면 There are trees and animals in the forest 오케이 숲 속에 나무와 동물들이 있는지 아닌지 궁금하면 Are there trees and animals in the forest Good Excellent 오케이 오케이 The sky is black 오케이 그래서 지금 무엇이 까만지 궁금하면 What Is black 얘는 어디서 갈 거야 What is black now? What is black now? What is black now? What is black now? What color is the sky now? What color is the sky now? 오케이 There are stars in the sky 오케이 그래서 하늘에 별들이 있니? Are there stars in the sky? 하늘에 별이 없어 흐려서 다 안 보여 밤인데도 There are not stars in the sky There aren't stars in the sky What is black now? The field is white The field is white The field is white 조금만 기다리세요 There is a lot of snow in the field Oh, 막 눈이 땅 파고 들어갔나봐 Oh, 신기해요 In the field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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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있네요, 꽃이구나 아니네요 There is a lot of snow On the field Yeah, 하고 완전히 똑같은 건 뭐고? Let's go 오케이 지금 상황에서는 둘 중에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Much 이유는? 셀 수 없는 것 중에 양이 많은 이란 뜻이 어울리니까? 그 말은 얘를 암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된단 얘기고? Let's eat 그래서 여기에는 Yes 그렇습니까? 네 오케이 됐어 The mountain is br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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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are people in the sky There are people in the sky On the mountain On the mountain 오케이, 사람들이 땅 파고 산 속에 들어갔겠어요? 정신이 오락하라고 합니다 There are people on the mountain There are people on the mountain There are people on the mountain